전연무, 이해성이 결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1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소속사 측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공통분모 속에서 선후배 간의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kbs 아나운서 직속 선후배로 만나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좋은 감정을 이어왔다. 1977년생 전연무는 지난 2006년 kbs 공채 32기 아나운서로 입사 2012년 퇴사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1992년생 이해성은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2020년 퇴사했다. 이날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연무 이해성이 최근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해성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내용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책의 한 페이지가 담겨있다. 해당 사진에는 긴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글귀가 담겨있다.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누리꾼들은 교제 중인 전연무 이해성이 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결별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전연무와 이해성은 애초에 서로 신뢰하는 선후배에서 관계를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며 개인 간의 만남이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더욱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두 사람이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